자, 신경만 이벤트에서 또 신경만 19로 출시해서 현재 음반을 발매를 했고요. 또 야숙한 이마라는 노래는 또 신경만 가수가 직접 작사를 한 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 야숙한 이마는 첫사랑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갖고 있는 우리 김태흠 가수님을 보시고 멋진 노래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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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내 그려갈 눈에 닿고 매일이 안 사라져버려 약속한 눈이 이리와 세상을 무너지게 때맞춰야지 밤하늘 달리게 때맞춰야지 울러도 없게 달아버른 그대의 뒷무엇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직 하늘을 이리와 보고 가도 보고 가도 볼 수가 없느니라 백냐 다시 찾아온다면 두 손잡고 노래 아닙니까 그때 사랑하겠다고 그때 사랑하겠다고 그때 사랑하겠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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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Choi